안녕하세요 루크뮤직입니다 오늘은 하이브리드3 라고 하는 신디사이저 가상학기 세일 소식이 있어가지고 영상 준비했습니다 일단 AIR 이 회사에서 나온 신디사이저구요 이 회사가 굉장히 미끼 상품으로 세일을 많이 하는 회사죠 이것저것 하여튼 한 5천원 내외 만원 내외로 세일을 무지하게 많이 합니다 근데 이번에는 하이브리드3 세일을 딱 하고 있네요 4달러에 나왔습니다 원래 가격 이렇게 써있는데 사실은 예전엔 이거보다 더 비싸게 나왔었는데 지금 4달러면은 제가 알기로는 제일 저렴하게 나온 것 같아요 저는 한 5달러 정도에 구입을 했던 것 같은데 꽤 오래전에 5달러 어쨌든 1달러 차이지만 어쨌든 지금 4달러에 나와 있습니다 이전에 제가 세일 소식 전해드리면서 오디오디럭스 닷컴과 플러그인프티크 닷컴 이 두 사이트 많이 소개를 드렸었죠 그런데 지금 오디오디럭스에서는 4달러에 판매를 하고 있고요 여기서 구입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참고로 플러그인프티크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여기 그러면은 5달러에요 여기는 그러니까 1달러가 더 비싸요 제가 예전에 여기서 구입을 했었는데 5달러에 구입을 했는데 1달러 차이죠 어쨌든 1달러라도 저렴하면은 이득이죠 그런데 플러그인프티크에서 계속 구입을 해 왔고 여기는 이제 또 적립금 같은게 좀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어 그런게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뭐 단돈 1달 차이면 여기서 구입해야지 뭐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편한 데서 여러분들이 구입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이런 신디사이즈가 어떤 스타일이냐 여기 밑에 설명이 뭐 많이 나왔지만 영어고 뭐 사람들 좀 어려워 하실 수 있죠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예전에 뭐 7,80년대에 있던 그 신디사이즈나 사운드 모듈에 있던 그런 뭐 약간은 올드한 느낌 어떻게 보면은 조금 촌스럽다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런 느낌을 담고 있는 신디사이즈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요즘 스타일에 정말 뭐 소위 얘기하는 때깔 좋은 뭐 이런 신디사이즈 스타일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옛날 감성 느낌이 약간 나는 신디사이즈 음색을 가지고 있고 신디사이즈라고 하지만 그런 뭐 전자적인 또는 일렉트로닉이나 뭐 디지털적인 음색만 담고 있는 건 아니고 어 약간 종합 선물 세트처럼 쉽게 얘기하면 큐베이스에서 할리온 소닉 이런 류 어 아까 말씀드렸지만 신디사이즈 실제 그러니까 하드웨어 신디사이즈에 있는 음원들 같은 실제 하드웨어 사운드 모듈에 있던 음원들 같은 스타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카테고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다용도로 쓰기에 좋은 신디사이즈 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소리를 한번 좀 들어봐야겠죠 어 바로 제가 띄워놨습니다 네 이렇게 하이브리드 3 제가 띄워놨구요 먼저 프리셋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신디사이즈가 좀 낯설고 어려운 분들은 뭐 당장 뭐 이렇게 만져가지고 뭐 다루기가 쉽지 않겠죠 그럴 때는 프리셋이 큰 도움이 될 텐데 그러려면 프리셋 개수가 많아야지 좋겠죠 근데 이 신디사이즈는 프리셋 개수가 굉장히 많은 편이에요 한번 볼게요 누르면은 이렇게 이제 항목이 보입니다 이렇게 굉장히 글씨가 조그맣게 보이지만 어쨌든 항목이 있죠 그리고 이 이제 근처로 가져가시면은 옆에 이렇게 나옵니다 무지하게 많아요 이렇게 액션 패드 무빙 패드 댄스 패드 소프트 패드 브라이트 패드 뭐 이렇게 시퀀스 뭐 이런게 있는데 굉장히 많아요 베이스 계열도 있고 그 다음에 퍼커션 계열들 그 다음에 벨 그 다음에 리드 사운드 그 다음에 fx적인 어떤 효과를 준 이런 것들도 있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이거 예전에 구입할 때 확장팩들도 같이 구입을 해 가지고 확장팩이 이제 프리셋 확장팩 이에요 여기 보이는 이런 어떤 뮤지션들이 자기 프리셋 만든 거를 이렇게 확장팩으로 또 팔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도 이렇게 또 있습니다 확장팩이 사실 몇 천원 만원 좀 안되던가 뭐 하나당 그러는데 세일할 때는 하나당 천원 걸 정도로 나와요 천원 그래서 하이브리드와 그 확장팩들 다 사도 만원이 다 안되는 막 이런 것들도 있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때 저는 구입을 했던 기억이 나요 하도 오래되어 갖고 언제 샀는지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어쨌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더 여러분들이 프리셋을 또 설치해 가지고 쓰실 수 있어요 확장팩도 세일을 굉장히 자주 하는 편이니까 기다리고 계시다가 확장팩 세일하네 그럼 프리셋이 좀 더 다양하게 쓰고 싶다 그러면은 단돈 한 천원 정도까지 확장팩에 할인을 하니까 그때 구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소리를 뭐 다 들어볼 순 없고 간단하게나마 몇 개 한번 들어볼까요 아르페이지오 아르페이지에이터 신디사이저에서 이제 아르페이지오 효과를 주는 어떤 그런 장치들이 기능이 달려 있는데 그런 거를 이용해 가지고 이제 만든 어떤 패치 사운드죠 한번 들어볼게요 이런 거 그러면 그러면 약간 올드하죠 옛날 느낌이에요 클래식 말 그대로 진짜 클래식하네요 그 옛날 신디사이저 스타일이고요 앰비언스 쪽에서 제가 좋아하는 이제 사운드 디자인 같은 거 작업 많이 할 때 쓰는 요런 거 한번 들어볼까요 그러면은 요런 것들 있죠 그 다음에 무빙 패드 무빙 패드 뭐 액션 패드 이런 거는 패드 사운드인데 뭔가 움직임이 있는 그런 패드들을 보통 얘기하죠 그런 게 또 많아요 이렇게 움직임이 있어요 또 이런 유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베이스 사운드랑 뭐 이렇게 있는데 이런 유들이 좀 좋은 게 예전에 뭐 사운드 모드 이런 거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가 이제 만드는 음악에 이렇게 은근히 잘 묻는 스타일이에요 너무 존재감이 크고 뭐 굉장히 뭐 개성이 강하다 이런 스타일이 아니고 은근히 묻어가는 예전에 우리가 80년대 발라드 90년대 발라드 뭐 아니면 뭐 약간 댄스 음악 듣다 보면 어디선과 비슷하게 들었던 음악 음색 같은데 뭐 이런 어떤 느낌 어떤 그런 유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밌는 거는 요렇게 fx적인 효과도 있거든요 한번 들어보세요 굉장히 좀 옛날 느낌 납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보던 그런 느낌이죠 네 이런 것들도 있고요 신디사이즈로 만드는 효과음이죠 우리는 쉽게 이렇게 프리셋을 쓰지만 사실은 이 이제 만든 이제 업체나 어떤 이제 뮤지션이나 아니면 기숙자들이 이것들을 어 다 만들어 가지고 소리를 이렇게 우리의 이제 소리의 조합 이를테면 파형의 조합으로 막 만들어내고 하는 거죠 관심 있는 분들은 여러분들도 직접 만들어 보실 수 있죠 그게 신디사이더도 재미이기도 하죠 그래서 또 하나 이렇게 들어보면요 이렇게 이런 거 이런 것들도 있어요 좀 재밌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어 그러면은 뭐 이번에 이 신디사이즈로 뭐 소속들이 다 리뷰하기 힘드니까 그냥 크게 봤을 때 a 와 b 이렇게 두 가지 파트가 있고요 a 와 b 가 따로따로 이제 해서 블렌딩 소리를 섞어서 쓸 수도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서 프리셋을 불러오시면 두 개 같이 묶이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따로 쓰고 싶으시다 그러면 여기 보면 파트 프리셋이라고 하는 부분을 누르면 여러분들이 a 와 b 를 따로따로 불러가지고 두 음원들을 섞어 쓰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펙트를 보면은 이펙팅을 하는 이제 그런 부분이고요 이거는 이제 총괄적으로 하는 세팅에 관련된 부분이고 여기 보면 s eq 여기도 s eq 이런 식으로 보이는데 eq가 아니라 사실은 이제 스텝 시퀀서가 있어요 a 에 관련된 이제 a 파트에 이제 스텝 시퀀서 그 다음에 b 파트에 스텝 시퀀서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스텝 시퀀서는 뭐 아르페이지 에이터나 아니면 뭐 리듬적인 거를 약간 만들고 할 때 이제 조금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런 게 뭔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일단 넘어가셔도 돼요 어 사실 뭐 나는 신디사이즈 잘 모르니까 뭐 이거 구입해도 될까 하는데 사실은 정가라면 솔직히 만원만 넘어도 꼭 필요할까 필요 없을까 이렇게 고민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제자들한테도 그러고 하지만 단돈 5,000원 커피 한 잔 뭐 밥 한 끼 정도 가격이기 때문에 5,000원 정도면 야 이거 뭐 그냥 신디사이즈 공부도 해보고 그냥 프리셋 많으니까 한번 음색도 다양하게 들어보고 써볼 겸 그냥 구입하 묻지도 따지 않고 구입해도 괜찮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뭐 어 당장 뭐 쓰임새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단존 5,000원 이라면 그래도 구입할 만한 어 좀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으로 영상 준비해 봤습니다 어 참고로 AIR 이라고 하는 회사는 마지막으로 설명 하나 드릴게요 이렇게 익스팬드라고 하는 이 가상학기로 가장 유명한 또 회사예요 이것도 무지하게 세일 많이 합니다 이것도 뭐 진짜 몇천원에 나오기도 하고 가끔씩은 무료 배 보도해요 어쨌든 완전한 미끼 상품인데 이게 왜 유명하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시는 프로툴 프로툴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에서 미드의 기능이 이제 마찬가지로 좀 있는데 그 미디 기능을 쓰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제공해주는 그러니까 기본 가상학기가 바로 이 익스팬드예요 그래서 프로툴을 좀 써보신 분들은 어 이거 프로툴에서 보던 건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이걸로 좀 많이 알려져 있는 회사이기도 해요 그리고 이것도 무지하게 미끼 상품으로 어 저렴하게 많이 판매하기도 하구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하이브리드 요거를 지금 아주 미끼로 싸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어 어쨌든 어 4달러 5,000원 정도면은 뭐 그냥 뭐 여러분들이 그냥 너무 고민 안하시고 구매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서 이번에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게 되었습니다 프리셋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전에 소개해드렸던 베큐 프로 뭐 이런 cd 사이즈 보다는 훨씬 더 다양하게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치 큐베이스에서 할리온 소닉 쓰듯이 굉장히 다양하게 쓰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이번 영상 여기까지구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버튼 한번씩 부탁드리구요 다음 영상에서 또 유용한 또 좋은 소식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로프미즈였습니다 감사합니다